뭐냐 너? 공주인데요? 공주? 뭐냐고요 감독님! 컷! 우리나라 역사에 하나밖에 없는 시대의 러브스토리라며 아 어디로 가지? 수척지가 수천되었습니다 저 흉축한 괴물이랑 요 앞에서 사고 싶다는 그 미친얘기로 아 아닙니다! 저는 저 차를 타고 미래에서 온 톱스타! 미친 여인 왜? 진짜 사람 과거 구한거였어 미친거 부족같은데 아니 왜 다 나보고 미쳤대?